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한일 간의 수백조 원 정도의 기업 거래가 날아갈 수가 있다. 윤등민, 조선일보에 아주 절제된 그런 칼럼을 많이 기구하던 전 국립외교원 연구원 원장. 그를 참 잘 썼기 때문에 아주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주일대사로 이렇게 가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정부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한일관계를 참 대한민국 상황으로부터 엄청나게 부끄러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돈. 제발 우리한테 돈 달라. 돈 좀 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 여러분들 그 실행자들은 문정권이 결국은 반일감정을 이용해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그게 버튼을 누른 사람은 이분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이 김능한 대법관이죠. 요즘에 대법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김능한 대법관에 애국심에 가득 찬 그게 애국심인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애국심을 보지 않고 판사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야 되지 지나치게 뜨거운 마음을 판결문에 담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에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국제조약을 그냥 외면하고 쌍그림 무시하고 지멋대로 뭡니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김능한 전 대법관 부인 편의점 최소가계 부업 화재 법률신문 한일관계 파탄 판결의 주역 김능한 전 대법관 편의점 쇼의 대응로품으로 옮겨가다. 2019년 7월 달입니다. 2013년 12월 편의점 대법관 김능한 한 명수 이상득 잇단 변화다. 김능한 편의점 아저씨 김능한 전 대법관 서민생활을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한일관계를 엄청나게 파국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 우리가 한일기본조약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 2억 달러인가 그리고 무상 2억 달러 유상 3억 달러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됐죠. 돈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본축적이라고 그렇게 하죠. 개인도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들이 다 바쁘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본축적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일어설 때 그 돈이 굉장히 귀한 돈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대일천국권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유상 2억 달러는 포항제철 44.3%가 투자가 됐고 소양강 다목적 때문에 20.6%가 투자가 됐고 경부고속도로에 3.6%가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무상 3억 달러는 외환은행 포항제철 어선 건조계획 이런 데 다 투입이 돼가지고 나라가 일어났는데 크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화화학공업정책이 가능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계산업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의 방산산업들이 깃발 날리는 것도 다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역사상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나라를 일으키셔온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방산산업도 육성할 수 있었고 자동차산업도 키울 수 있었고 기계산업도 키울 수 있었고 다 그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965년도에 한일국교 정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됐는데 그거를 뭡니까? 그렇게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판결을 내가지고 이 야단을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윤덕민 주일대사가 한 이야기를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직용피해자 문제를 풀어낼 외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한국의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동결해야 됩니다. 현재 직용피해자 소송권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법원에 압류된 상태이고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쉽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들 사이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것입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할 경우 일본 측이 자국 기업의 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것은 양국 관계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윤덕민 신임 주일 일본 대사가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강행하는 경우에 수백조 정도의 그런 거래가 날아갈 수 있고 한일관계가 벼랑 끝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윤덕민 신임 주일 대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용적인 관점 외에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사람을 설득하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많이 예상되니까 한국 법원이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일관계 외교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문정권 하에서 한일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을 때 저는 일종의 실용적인 관점 우리한테 피해가 되니까 공리주의적 관점 우리한테 손해가 되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이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실용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정의와 부정의 문제라는 거죠. 국제조약상 뭡니까?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맺은 조약을 뭡니까? 무시하고 자국의 법원 판결을 앞시우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임주의 대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함께 피해가 되니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한국의 대부분이 국제법을 앞세워가지고 자국 판결을 앞세워가지고 일본 기업의 자산을 그렇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이야기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왜 옳지 않은 일을 하냐 해야지. 지금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맺어가지고 한일관계가 수십 년 동안 견제해오던 한일기본조약이 이러면서 양국 간의 모든 채무책관계라는 것은 식민지하에서 채무책관계라는 것은 대일천국권 자금을 주고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소됐다는 그런 국가 간의 약조를 왜 여러분들 무시합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김능한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도대체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면 어떠냐. 이번에 있었던 조재현이니 이동헌이니 천대입이 내린 여러분들 4.15 총선과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대한 여러분들 그 개판 같은 여러분들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덕을 많이 받고 사법고시를 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나라의 앞날과 나라의 안의와 나라의 배반하는 그런 결정들을 그렇게 내릴 수 있냐. 그래서 당신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정간예후로 한꺼번에 20억 30억이 챙기고 이런 썩어빠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김능한 전 대법관이 내린 잘못된 판결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편의점을 하고 대형 높음을 처음에 안 가고 이런 것은 수십억이지만 이 문제가 수백조 수천억조 정도의 여러분들 한일관계 파국으로 끼치니까 얼마나 공직자들이 잘해야 되냐 이야기예요. 공직자들이 잘못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피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에 생각이 똑바로 박힌 윤덕민 전 국립외교연구원장을 보내가지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네요. 정말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판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수천만 명의 그런 삶뿐만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이런 것을 제가 비로소 대법원 문제에 관심을 가 그동안은 대법관님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은 바로 이 김능한 씨가 내린 한일기본조약을 깡구리 무시하는 그런 2018년의 이런 판결을 보고 그때부터 저도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이라는 부분 사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흐름이 옳은 결정을 내리겠냐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정의는커녕 남대문에 장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멉니까 못한 그런 결정들을 내려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곳곳에서 관찰이 되는 거죠. 일본 정부와 기업은 직용 피해자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상 때 모두 해결된 문제이고 한일기본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일본 정부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이 이거라는 겁니다.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가지고 1965년도에 한일국교 정상화됐을 때 대일청구권 자금을 주고받기로 결정했을 때 양국 간의 모든 문제는 다 소멸된 거란 겁니다. 그러면 정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지금 되고 우리가. 윤석민 대사가 일제시대 많은 피해자들이 한일국교 정상화에서는 피 맺진 안을 풀지 못했고 청구권 협정에서 그분들의 돌아갈 몫을 국가가 써버린 시절이 있었다. 국가가 어떻게 써버렸습니까. 잘 투자해가지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잘 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이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왕왕거리는 것을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외교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크고 특히 특정인을 거론하게 되면 김능한 대법관이 내린 2018년 판결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민들이 착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강대종님입니다. 징용공에 대한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 하나로 김능한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나라가 결단이 납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일을 무식한 대법관 하나가 건국을 한다고 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건국이 맞냐. 48명이 찬성을 안 겁니다. 아마 앞으로 수백 명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박광민 님은 청구권 협정의 징용 피해자들의 돌아갈 몫을 정부가 써버렸던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희 동부가 그 돈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개인 축제하는 데 썼던가요? 모두 경부속호수도를 만들고 울산공업당지 여수화학강당지를 만들고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깃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돈을 썼지 않습니까? 알뜰하게 착실하게 정말 비자금처럼 남겨놨던 그 돈을 다 여러분들 차관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박태준 회장을 불러가지고 비자금처럼 그렇게 내놓은 돈이 바로 대일천국권 자금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다 따따따 써버렸을 겁니다. 지금은 빚도 뭡니까? 400조를 내가 좀 펑펑 쓰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피지 않습니까? 피. 피처럼 돈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피입니다. 여러분들. 빚을 져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갚아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돈이 피라는 거예요. 돈이. 피 같은 게 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낭비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피처럼 돈을 써야 되는 거죠. 피처럼. 정말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선거도 문제가 있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하다가 돈 때문에 상하관계가 되거나 수평관계가 되게 되면 그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친한 사회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떼일 염려도 있지만 돈 때문에 수직관계가 되는 거죠. 수직관계가 심해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거는 그야만 노예가 되는 거죠. 오래전에 역사를 보면 바빌론 같은 나라에서도 성벽공사에 동원된 사람 가운데 다수가 뭡니까? 부채를 짊어진 그런 죄인들이었죠. 이렇게 돈을 아껴 써가지고 나라가 일어선 거죠. 순리대로 전 국립외교연구원 원장이자 현재 신임 주일대사가 부탁하는 것처럼 사법부가 사법절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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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